1, 2, 3 One, 1 million 안녕하세요 트와이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트와이스입니다 우선 저희 멤버들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테니까 저희 한번 개인 소개를 한번 해볼까요? 정현 씨부터 안녕하세요 트와이스의 정연입니다 안녕하세요 트와이스의 다현입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트와이스의 라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트와이스의 미나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트와이스 지효입니다. 안녕하세요 트와이스 산하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트와이스 최영입니다. 안녕하세요 트와이스 지효입니다. 안녕하세요 트와이스 모모입니다. 네, 모험가 여러분들 이렇게 던전앤파이터 페스티벌에서 이렇게 직접 만나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영광스럽습니다. 출고할 게임 던전앤파이터와 출고의 모험가 분들과 함께 무대를 할 수 있어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많이 즐기고 계세요? 그럼 한번 소리 질러볼까요? 감사합니다. 와, 정말 던전엔 열정만큼이나 인기가 참 많은데요. 저희 인기가 거의 강한 12등급 수준이네요. 네, 그러면 그 열정만큼 저희에게 다음 무대도 함께 즐겨보실까요? 네, 그럼 함께요. 저희가 다음에 즐겨드릴 곡은 캔디보입니다.